갑자기 싱크대나 욕실, 세면대 등 하수구가 막히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이것저것 온갖 시도를 해봐도 안 되면 결국 전문가를 부르게 되는데요. 하수구가 왜 막혔는지 또 어떻게 뚫는 건지 영상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하수구 전문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오늘은 꽉 막힌 하수구와 함께 답답한 가슴까지 뻥 뚫어주는 하수구의 제왕 어재욱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사이언스투데이 시청자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백안관리 업체를 운영하면서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유튜버 채널 하수구의 제왕을 운영하고 있는 어재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채널 명이 재밌는데요. 하수구의 제왕은 어떻게 지으신 이름인가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반지 대신에 하수구를 넣어서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시라고 하수구의 제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채널을 보니까 정말 이름답게 많은 작업을 해오셨던데 지금까지 몇 군데나 하수구를 뚫으셨을까요? 저희 팀이 1년에 약 300개 정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했으니까 3천 개 정도 작업했다고 고민되겠네요. 엄청나네요. 근데 그 상황마다 다 다르고 또 며칠씩 걸리기도 하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은 어디였을까요? 대기업 본사 건물이 있는데요. 회장님이 냄새에 민감하셔서 주말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6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작업을 했던 게 기억에 남고요. 또 한 곳은 단독주택인데 1층하고 2층에 사는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그런데 2층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층 화장실 배관에 나무 막대기를 넣고는 이사를 가버리셨어요. 그러자 1층에 사시는 분이 하수구 업체들을 불러서 굴착 공사를 해서 나무 토막을 제거했거든요. 그 후 1층 주민도 집을 팔고 전혀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보니까 다른 불순물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처음에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던 나무 막대기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걸 큰 공사를 하지 않고 정말 어렵게 빼냈는데 그때 정말 저희 일처럼 기뻤습니다. 고객 역시 매우 행복해 하셨고요. 이렇게 아주 어려운 현장이나 또는 고객들이 행복해 해주시는 현장들이 주로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배수구 청소 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사장님의 이야기가 궁금한데 어떻게 배수 관련 일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경기에 민감하시잖아요. 저 역시 경기에 민감하게 되는데 그런 경기와 상관없이 일이 끊이지 않는 업계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싱크대나 변기가 막히면 하루도 살기 어려우니까 이 계통의 일들은 경기가 어떠하든 굶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보통 기술자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거나 참견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옆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라고 권하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고객분들께서 겪고 계신 문제가 정확히 어떤지 아셔야 저희가 없더라도 나중에 유지보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면 저희를 더 신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촬영이나 편집까지 다 직접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팀원들이 고프라는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편집은 저희끼리 하다가 나중에는 하기가 어려워져서 일부는 외부 편집자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촬영분을 선별하고 편집자에게 넘기고 감수하는 일은 모두 제 아내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마 대부분 가정이나 사업장에 하수구가 막혀서 곤란했던 경험을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보통 하수구가 막히는 원인이 궁금합니다. 뭔가요? 네,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막히는 원인은 거의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배관에 구조가 안 좋거나 배관에 넣어서는 안 되는 이물질을 넣기 때문인데요. 보통 머리카락이나 기름 또는 작은 물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수구는 배관에 구조가 좋으면 몇십 년을 사용해도 막히지가 않아요. 반대로 새로 설비한 배관일지라도 구조가 안 좋거나 넣어서는 안 되는 이물질을 넣으면 바로 막히기도 하죠. 그렇게 막힌 그 하수구를 어떻게 뚫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좀 특수한 장비도 많더라고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하수구가 막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배관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이물질이 들어있는지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안에 맞는 장비를 선별해서 투입합니다. 저희가 주로 쓰는 장비는 배관 내시경과 갈로탐지기가 있는데요. 배관 내시경은 배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문제의 원인과 이물질을 종류를 파악하는 데 쓰는 장비고요. 갈로탐지기는 땅 속에 묻혀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배관을 공사를 하지 않고도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이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해결하는 장비도 다양해지는데요. 리트리빙 해드리는 게 있어요. 물티슈나 비닐, 수세미 같이 물에 녹지 않는 장비를 빼내오는 해수용 갈고리 내지는 하수구 집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고용화된 기름이나 물은 시멘트 같이 분쇄가 가능한 이물질은 강력한 토크로 이물질을 분쇄하는 스프링, 와이어, 고속 회전력으로 분쇄하는 샤프트 플렉스, 그리고 200바 이상의 강력한 물질기로 배관을 세척하는 고압세척기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무뿌리를 제거하는 장비, 단단한 시멘트를 제거하는 장비 등 하수구를 막히게 만들 수 있는 이물질의 종류에 맞는 다양한 장비가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장비, 또 많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어떤 하수구를 뚫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집에서 혼자 간단하게 하수구를 뚫을 수 있는 팁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전문가만의 꿀팁이 있을까요? 저희 집이 막히거나 저희 어머님 댁이 막혔다고 연락이 오면요. 저는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가정집 주방 싱크대는 대부분 기름 때문에 배관이 막히거든요. 이 경우는 특별한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60도 가량의 온수를 흘려보내서 기름을 녹이는 겁니다. 욕실이나 화장실 같이 털이나 머리카락으로 자주 막히는 경우에는 약품이 효과적인데요. 배수구 클리너 계열의 약품은 머리카락을 녹여주기 때문에 부어주면 효과적이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도 안 되면 저희 같은 사람을 부르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하수구 뚫는 게 참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은데 평소에 좀 안 막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배관이 막히는 원이 다양하지만 주로 기름과 머리카락 때문에 막힌다고 했을 때 주방은 일주일에 한 번은 뜨거운 온수로 설거지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실 때 60도 정도의 물을 큰 냄비로 흘려서 기름을 흘려보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화장실이나 욕실은 한 달에 한 번만 배수구 클리너를 종이컵 정도의 분량으로 밤에 주무시기 전에 부어두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하수구를 항상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들려주실까요? 아직 한국은 기술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인식을 바꾸고 싶은데요. 진정한 기술자는 단지 기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작업을 맡겼을 때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신뢰받는 기술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셨던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속 시원한 콘텐츠 계속해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구의 제왕, 어재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